오벤져 젤라큐 8월 4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대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지금 온열 환자라든지 거의 한 천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죠. 지금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4만 3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모여서 다음 주 12일까지 열리는 젠버리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라든지 또 이게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온열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각국에서도 지금 자신들의 나라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대사관 측에서는 현지에 급화를 했고요. 미국은 한 700여 명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아예 입소를 안 시키고 평택 미국지지에서 일단 현재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현지의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태에 대한 우리가 준비 부족은 해야 되겠지만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맨 이 새만금에서 처음부터 이게 2017년도에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그때 국내 고성 강원도 고성하고 이제 둘이 경쟁을 해서 새만금으로 보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결정에서부터 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유출을 한 거고 문재인 정권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요. 이제 지금도 여기에 보면 공동조직위원장이 여가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그런데 또 공동조직위원장의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이 있어요. 전북부안 출신이죠. 전북부안이고요. 거기 새만금 인근 지역구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1991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대최한 게 그때 참 호평을 받았거든요. 15회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젠버리 대회라는 게 여름에 개최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폭염이 닥칠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고성이 호평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원도 고산지대 아니겠습니까? 고산지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 폭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유로웠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정신이 어떤 도전정신, 개척정신, 뭐 그런 산악지대에서 하는 것이 그런 뭐 취지하고도 맞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주에서도요. 원래 아, 전북에서도요. 사실은 어디를 하려고 하면 무주의 태권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주에 가면 태권도원이라고 뭐 하여튼 좀 캠핑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태권도원이 해발 5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폭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폭염으로부터 좀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뭐 해가지고요. 민주당 사람들.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주 태권도원으로 얘기되던 거를 새만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뭐 뭐도 축제냐, 뭐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뒤는 푹푹 빠지고 말이에요. 간첩교회 원래 그렇죠. 네. 뭐도 체험 축제냐. 그리고 그런 데가 또 이제 이게 폭염이 되면 더 그냥 열악한 환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만금 띄우기 위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좀 과도를 지나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지금 폭염이 또 이렇게 한 것도 이게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요. 그런 요인도 좀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휴가 중인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 예비비거든요. 예산 중에 69억 원 일단 급히 냉방차라든가 이런 거여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원래 젠벌이라는 의미가 즐거운 놀이다. 유쾌한 잔치다 하는 인디언 어른데요. 1920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5회째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 열리는데 예전에 이게 우리가 2015년도에 이거 원래 이제 선정을 할 때 당시에 폴란드의 그단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경쟁을 했어요. 원래 그 전에 강원도 고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 세만금하고 둘이 경쟁을 해서 고성이 떨어지고 세만금이 된 겁니다.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으로 세만금을 좀 밀어줘야 된다 등등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7년 8월 16일 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단스크를 물리치고 당시 우리가 이제 됐는데 그러면서 2018년도에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게 지금 한 연한 이 행사 비용만 한 천억 원 이상 지금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도 우리 지원님도 설명해 드렸지만 원래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나 당시에도 보니까 제가 이 찾아보니까 이 세만금이 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 이 지역 자체가. 한 번 비가 내리고 이러면 이게 뭐 땅이 푹푹 꺼지고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여론들이 그때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캠핑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 전북에 있는 정치인과 전북 도시 송아진 전북지사가 이 세만금 이게 만약에 열리게 되면 세만금하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지금 공사했고 또 여기다가 공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공항을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뭐 한 8천억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조 한 1,200억 정도 이 예산이 투입되고 뭐 하니까 원래 전북이요. 예산 작업도가 한 2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못 사는 자치구인데 이렇게 정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이제 세만금의 대규모 행사를 치러서 뭔가 하면은 뭔가 정부 돈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게 이제 바로 세만금 젠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 지금 젠벌이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 때리고 있어요. 왜? 참 흥하죠. 자기들 때 유치해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조직위원장이고요. 또 이제 김관영,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게 민주당 아니에요. 여기에 집행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 안전의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대회 기간을 축소할지 어떻게 또 이제 필요한 경우 중단할지도 비상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제 여기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여러분들 아시잖아. 속하면 뭐 윤석열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이태원 참사 또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모두 윤석열 때문이다. 뭐 매사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도 이제 찔리는 게 있는지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예외가 있습니다. 정청래. 정청래는요. 이거예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젠버리 대회도 못 치르는 후진국형 난민캠프 같은 재남체험 젠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이 휘발된 행정력을 한탄한다. 정청래만 이게 또 윤 대통령 탓을 했네요. 이게 참 저는 처음에 이게 결정부터 이게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여성가족부가 주간부서였습니다. 이번에 김현숙 장관이 이제 공동위원장이 됐고 지금 최창행 사무총장도 이제 여성가족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제가 볼 때 참 문제가 많은 부서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준비도 안 됐고 더군다나 이 천억 원 정부 지원금 중에 500억이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시설 자체가 제대로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전혀 지금 시설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정부가 이 문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지금 해왔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는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는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처음 시작 때부터 사실은 이게 적절치 않는 지역에 밀어붙였고 그게 어떤 정치인들의 정책 계산 즉 전북 정치인들의 정책 계산 때문에 무리한 지역에 열린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기에 텐트를 치잖아요. 파일이 안 박힌대요. 땅이 물러서. 물이 한 번 내리면 이게 그냥 파고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8년 전에는 일본에서도 열렸잖아요. 그때도 맹이 간첩지였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그 간첩지에 토사를 갖다가 다 벗시우기를 해서 그게 끝나면 거기에 호텔이나 이런 걸 짓기로 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굉장히 다져놨대요. 그래서 우리같이 웅동이나 이런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번에 끝나면 다시 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지금 흙 갖다가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고려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생겨버렸고 특히 또 이게 이제 날씨가 더우면 뭔가 비상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휴가지에서도 지금 냉동버스 하는 거 이걸 빨리 지금 배치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사실 저도 어제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요로요로에 지금 이거는 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오늘 아침에 또 긴급 당정까지 열렸습니다. 긴급 당무회의 당정도 열리고 국무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뭐 젠버리라는 게 사실은 청소년들 캠핑도 하고 뭐 이런 건긴 한데 이게 너무 극한 지역 상황으로 가거나 또 만약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대회 자체는 하되 참 저는 대한민국 이미지가 많이 떨어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되고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뭐 군도 투입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사고 없도록 할 텐데 하여튼 이게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복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처음에 유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촘촘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많은 걱정들 하셨습니다. 분당에 있는 이 서현역 AK프라자 여기서 뭐 지금 20대 표의자가 14명이나 현길로 찌르고 또 차로 해서 지금 2명은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그러고요. 지금 또 이 나머지 분들도 지금 상당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범인은 체포가 됐는데 아마 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 한 분이 또 칼에 찔려서 그러니까요. 지금 또 쓰러진 상황이 좀 벌어졌고 또 강남에 지금도 터미널에서 지금 그 칼을 시칼을 두 개 들고 있던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또 지금 인터넷 상에 어디서 뭘 하겠다 하겠다 이런 지금 이들이 모방 범죄가 잇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진짜 이게 뭐 어떻게 좀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지. 글쎄요. 저는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하겠지만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런 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선 저는 경찰이요. 지금 오늘 지금 윤 총장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제압할 수 있는 저 이게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죠. 경찰이 무슨 뭐 신도 아니고 몸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이럴 때 이제 쓰라고 있는 게 테이저건이라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뭐 반인권적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테이저건 하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무조건 사용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러는데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이저건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총이라도 써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테이저건이요. 이게 한 번 발사는 비싸요. 이게 뭐 몇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순찰 경찰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연습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장비들을 철저히 제압할 수 있는 장비들을 해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치안이나 이런 데 지금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요. 경찰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 치안도 있고 수사도 있고 교통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치안은 진짜 경찰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치안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참 이번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법체 행위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형제해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무기징역을 많이 때리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은요. 20년 지나면 가석방 조건이 돼요. 그래갖고 흉악범들도 20년 뒤에는 가석방으로 나와요. 법원에 또 손방망이 지쳐보려고. 사실상의 사형폐지국 사실상 사형제도는 있으나 사형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된 이런 경우를 사실상의 사형폐지국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현정님 설명처럼 무기징역을 받아도 그렇게 되니까 요새는 새롭게 나오는 주장이 감형을 하지 않는 무기징역형 이런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 가석방 없는. 네. 가석방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정당방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흉기를 들고 뭐 하면. 정당방위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좀 때리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상해죄로 또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 네. 아니 정당방위를 하는데 왜 그걸 처벌 합니까. 아니 먼저 도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 법원에 가면요. 그래갖고 유죄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함부로 적극적으로 지금 정당방위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런 것도 빨리 좀 고쳐야 됩니다. 정당방위. 아니 당연히 지금 원래 저 처음에 위협한 사람한테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살기 위해서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내가 뭐 구속되거나 이걸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법 개정도 저는 빨리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참 저는 심평변호사라는 분이 이분이 저게 무슨 근거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대통령하고 좀 안다는 걸로 해서 자꾸 무슨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창다까지 생각한다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 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택돔 이야기 나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한마디로 그냥 황당무게 하고 저거 어디 그냥 심평변호사죠. 네. 뭐 윤 대통령하고 약간의 교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는 뭐 제대로 얘기 한 번 나눈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했고요. 근데 본인이 자꾸만 멘토 멘토하고 다니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후보 시절에 뭐 심평 씨가 자기 출판기념회 한다고 그래갖고 당시 후보 시절에 이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했는데 뭐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이 무슨 뭐 멘토인 것처럼 아니 그 심평 씨도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판사하고 변호사 말고는 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봤어요. 뭐해. 아니 자기가 무슨 정치 고단장인 것처럼 그냥 감나라 대추나라 황당한 얘기나 하고 지금 대통령이 신당창당 고려하고 있다. 이게 지금 터무니 근거도 없는 얘기지만 그게요. 대통령의 멘토라는 자가 이런 데가 얘기를 발설하면 그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자 아닙니까 저런 자는. 참 어제 뭐 주진우의 라이브에 나신다는 얘기가니까 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주진우 이런 애들한테 야 아주 그냥 이런 거 퍼뜨려서 이 여권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건데 참 제가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봤습니다만 택동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좀 무슨 전문가라고 이야기할까 또 이런 사람을 보좌 없이 또 TV에 출연시키는 것도 왜 그런지 의도를 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발 좀 입 좀 담으십시오. 뭔가 모르면 아예 하지 하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기도 보니까 관종기가 있어요. 관종기가. 자 그리고 짤막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금강영상강의 5개 보호 우리 감동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전부 다 보호 해체하고 개방을 결정을 해서 지난 수요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금강영상강 보호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해서 다 의결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역 주민들이 정말 쌍수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물 걱정 안 한다. 왜냐하면 보를 안 가둬놓으면 지하수가 없대요. 이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아놓으면 이게 지하로 흘러가서 지하수가 생겨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그렇죠. 농업용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농업용수가 확보돼서 되는데 문제는 이게 흘려보내버리면 지하수가 고갈된대요. 그래서 농업하시는 농사 짓는 분들이 물리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어떻게 이런 참 황당한 결정들을 그동안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뒤늦게나마 좀 정상화돼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박영수 구속됐습니다. 영장 재청구 그때 결국 구속이 됐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딱 한 사람 남았죠. 권순일이가 남았습니다. 권순일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텐데 그런데 이 자가 말이죠. 지금 보니까 변호사 개업을 해서 bbq도 법률 대리인 한다는 거죠. 지금 bbq하고요. 또 다른 bnc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세게 붙었어요. 법적으로. 닭싸움에 지금 세게 붙었거든요. 그래갖고 1심에서는 71억 대 그러니까 bbq 쪽에서 bnc를 대상으로 7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뭐 저기가 bhc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bbq에서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기기는 했거든요. 이기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71억 원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분인 28억 원만 배상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거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예요.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했는데 bbq 측에서는 그래도 권순일이가 대법관 했고 이재명 그것도 기술 부려서 했으니까 권순일을 쓰면 이게 뭐가 있지 않겠나 해서 권순일을 지금 선임을 해서 지금 딱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bbq 니들 좀 실수한 것 같다. 박영수 이어서 문제. 그다음에 김은경이 어제 우리 김호일 회장한테 아주 그냥 땅다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 전국을 다 돌면서 뭘 한다고 그럽니다. 김은경 소식과 함께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윤관석 이성만 지금 영장실치만 끝났습니다. 지금 서울구청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구속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